문 열쇠 문제지? 시즌2 때 지역여선로 할 때 그때 부산에 갔는데 지각할 뻔 했거든요 술 먹고 근데 핸드폰 자이로스코프인데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서 안되데 왜 이리지? 하면서 손떨려가지고 그대로 술 안먹어요 대회장에 시즌2 우승했잖아요 1등에서 인터뷰하면은 올라가서 코리아 넘버원 코리아 넘버원 국을 얘 했으면 안 돼? 설정을 해야 돼 아 땋아 플레오님 편집 파업하면 어떡해요? 플레오님 사랑해요 팀팀이랑 같이 여덟 팀 그거 무슨 중은인가요? 다 말해 다 말해 다 말해 저게 미라마에 있는 노란색 아파트 같아요 대그 중국이에요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해바라지네요 코스모스 아닌가요? 뭔 해바라기죠? 민즐레잖아요 이게 코스모스인지 민들레인지 해바라기인지 아시는 분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로지선수도 계속 그거 하던데 이거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성대모사 하나 아살라마라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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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